아 러브 마네라! 사람 사랑해 퍼. 입만 열면 알려보냐? 왜? 마네라한테 질투하는 건가? 계획 있으면 말해봐. 저기서 일 벌리면 누가 더 나타날지 모르잖아. 그래서 어떻게 하게? 저기, 실례하지만 잠시만 따라오세요. 이렇게 하게? 자꾸 빈정거릴래? 쟤 필리핀 최고 칼잡이야. 네 일 아니지? 그래서 여유부라도 괜찮다는 거지? 아 이게 왜 내 일이 아니야?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. 그게 나 때문이야? 왜 소리를 질려고 해? 너 성격 참 이상해졌다. 넌 원래부터 이상했어. 너 남자랑 처음에 헤어져 봤지? 그래서 너 나한테 갈피 못 잡고 계속 이러는 거지? 여겸 그 얘기가 왜 나와? 그게 때와 장소를 가렸어야 되는 얘기냐? 너 사랑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 있어?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떠들지 말라고! 헤이솔. 호리안.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? 아니면 딴 데 가서 놀던지.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. 네가 한 번 사랑이 아니야. 너 같은 놈한테 충고 듣고 싶지 않아? 야 나도 너 같은 여자한테 충고하고 싶지 않아? 손님. 안 둬! 오이 쉣. 싸우려면 니네 나라에서 싸울 것이지. 왜 비싼 비행잇값 내고 와서 싸우고들 지랄이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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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온 사람 없지? 없어. 여우. 말길 참 못 알아듣네. 딴 데 가서 놀으라니까. 내가 돌려온 게 아니라서. 야야야! 주먹 조심해. 얘들아! 그게 내 주먹은 안 된다니까. 아휴, 일찍도 말한다. 내가 그렇게 말해. 뭐라고, 뭐라고. 얘들아 안 돼! 얘들아? 아이씨. 아 그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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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항공에서 넘어온 차 샀지? 그거 누구한테 넘겼어. 경호원이 둘. 대부인 몇 명인지 모르겠고. 여자 하나 있고. 나도 좀 보자. 내 마음 그냥. 몇 명인지 모르겠네. 그냥 뛰어들 수도 없고. 내일 밤에 파티가 열릴 거야. 그걸 어떻게 알아? 누가 얘기해줬어? 누가? 배트민이! 지우야. 왜 그렇게 불러? 예를 들면 누가 너한테 정보를 줬다 쳐? 그래서 네가 물어봤어. 누구한테 들었냐고. 근데 내가 슈퍼맨한테 들었다고 말하면.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믿어야지.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. 네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.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. 이제 우리가 서로 믿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. 경험 배치가 이상한데? 좋네. 행복해 보이고. 네. 저 형사 저런 얼굴 처음 봐. 그럼 행복하겠지. 금계를 몽땅 들고 튀었으니까. 겨우. 돈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진다고? 너는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지. 겨우 돈? 겨우 돈이라고 하지 마. 그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. 적어도 지금은 돈이 인격까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.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죽었잖아. 겨우 돈이란 것 때문에. 그러니까 넌 살아야지. 넌 마지막 남은 진실이니까. 고마워. 전부 다. 배트맨 얘기 빼고. 지휘야. 오버하지 마. 베트맨 얘기야. 지휘야. 이 점심. 系 가득. 지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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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설이 형. 가득. 모니터. 지휘야. 나만 찾자 다 찾을 필요도 없잖아 증거물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? 행복해 보여서 저기 두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저렇게 간절하게 키스를 안 해 저 두 사람 오늘이 마지막 키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딨어 가야 된다고? 아우 아우 자자. 내일 안 망치려면. 선택해. 1번. 나는 침대. 너는 소파. 2번. 너는 바닥. 나는 침대. 3번은 뭐야? 너는 침대. 나는 다른 방. 4번으로 갑시다. 뭔데? 제들 감시 밤새도록. 2번. 2번. 3번. 3번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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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4번. 한 사람 할게